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오늘 밤 중국 소식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반전. A remarkable reversal.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중국 소식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중국 소식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완화한 것입니다. 엄격히 규제하는 코비드 규정 일부와 봉쇄 조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severely restricted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완화한 것입니다. 엄격히 규제하는 코비드 규정 일부와 봉쇄 조치를. 정부가 완화한 것입니다. 엄격히 규제하는 코비드 규정 일부와 봉쇄 조치를. 수일간의 시비 끝에 수일간의 시비 끝에 수일간의 시비 끝에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대규모 시위 끝에 가혹한 코비드 규정에 반대하는 오늘 밤 대규모 시위 끝에 가혹한 코비드 규정에 반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한 극적인 변화 할 때 Pivot 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한 이제 완화한 것입니다. 봉쇄와 과도한 검사를 모모를 이전 수준으로 낮추다 모모를 끌어내리다 낮추다 할 때 Roll Back 하시겠습니다. 이제 완화한 것입니다. 봉쇄와 과도한 검사를 이제 완화한 것입니다. 봉쇄와 과도한 검사를 그러면서 밝힙니다. 더 이상 봉쇄하지 않겠다고 마을 전체를 그러면서 밝힙니다. 더 이상 봉쇄하지 않겠다고 마을 전체를 그러면서 밝힙니다. 더 이상 봉쇄하지 않겠다고 마을 전체를 또는 모든 코로나 환자를 격리하지는 않겠다고 또는 모든 코로나 환자를 격리하지는 않겠다고 또는 모든 코로나 환자를 격리하지는 않겠다고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tonight after mass protests against harsh COVID rules a stunning pivot by China's communist government now rolling back lockdowns and excessive testing saying they'll no longer seal off entire neighborhoods or force every COVID case into quarantine. 또한 경우를 격리하지는 않겠다고 또한 경우를 격리하지는 않겠다고